귀여운 이브는요. 머리를 묶으면 아주 뽀용뽀용해져요. 지금부터 이브의 머리를 묶을 거예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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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무 바삭바삭해 너무 바삭바삭해! 아침 풍경! 맛있어? 언니가 뭘 먹지? 우리 이거 어때요? 자유예요 엄마? 안 돼. 안 돼. 기준이 어딨나요 엄마? 기준이 어딨나요 엄마? 기준이 어딨나요 엄마?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하루 동안 못 본다면 얼마나 슬플까? 엄마 진짜 솔직히 보고 싶을 것 같아. 엄마 자유야. 어떡해. 아침 끝. 끝. 아이폰으로 찍는 게 짱이야. 근데 맛있잖아. 내 유튜브에 좋지 않은 걸 봐봐. 귀엽죠? 오늘의 언박싱 아이템들. 짜잔. 알았어 알았어. 어? 우리야? 우리야. 아이고 저기. 아 Chief. 아필아. 아필아. 찬양이 어? 아빠다. 아빠가 왔는데?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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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사랑해. 너무 사랑해. 뽀뽀가 있어. 네태아 뭐 했니? 땀으로 얼굴을 적셨네. 물광 피부처럼 나오는데 지금? 피부 진짜 좋아 보이게 나오는데? 응. 저기 나 꿈 좀 갖다 주라. 그 밑에. 아침에 에드나한테 꿀 한 번 딱 찍어주니까. 맛있네. 제가 최근에 이 가방을 샀는데. 빈티지 쿠라는 부쿄에 있는 이런 하이엔드급의 브랜드들만 취급하는 빈티지 샵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알차게 썼는지 보여줄까요? 아니 이 파우치 말고 책도 있고 선글라스도 있고 안대도 챙겼어. 어 이거 또 귀엽다. 그래도. 저 몇 시에요? 열한 시 반. 열한 시 반? 나가야되는데 열한 시 반이야. 열 두 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씻지도 않았는데. 안식가방을 따로 챙겨야겠어? 어? 안식가방을 따로 챙겨야겠어? 그 오냉백에 챙겨가 우리 이브가 아직 9개월, 10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걸어요 대단하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지 그렇게 되면 벌써 10개월 넘은 거죠 이브를 출신하기 전부터 이거 썼으니까 제 주변에 선물하면 다 순하고 제품력도 너무 좋아서 하나같이 다 진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투어해 보이지 않나요? 제품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느낌 제가 조리원 갈 때 유일하게 챙겨간 제품이거든요 그나저나 이 에센스 같은 경우는 속당김 개선에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1년 동안이나 써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사계절 내내 쓰기 진짜 좋은 게 솔직히 가을 겨울에 추우면 키브가 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에센스 바르고 그 위에다 크림 바르고 근데 요즘같이 좀 이렇게 습하고 덥고 이럴 때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속당김 전혀 없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그냥 하루종일 유지되고 너무 좋아요 정미랑 같이 찍고 싶어서 정미랑 같이 찍고 싶어서 정미랑 같이 찍고 싶어서 정미 너무 예쁘죠 색깔 근데 진짜 이 에센스 바르기 전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고 그랬던지 기억이 나요. 그냥 워터.. 어잉? 그냥 딱 보면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전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피부에 촥 스며들어요. 완전 광채 에센스. 오늘은 메이크업에 잘 스며들여야 돼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촉촉하고 흡수도 잘 되고 오우. 넌 누구냐? 넌.. 극협을 했다. 엄마의 머리냄새를 먹고 살지. 겨울 것 같다. 짧은 옷을 줄까? 겨울아 먹어볼래? 같이. 오늘의 점심은 깨달게 할게.. 자기 찰떡인 것 같은데? 텍이랑 지금 화병이랑 저 파우치 와서 색깔에서 콜라보를 하셨네. 오늘 저면이랑 핀티에 청바지. 우리 맞춰입고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맥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마사지 그 정도. 자유 부인인데 대학생 같은 느낌. 출발. 매운 떡볶이? 매운노대? 두산 오뎅데요. 우리 맨날 먹었잖아. 학교도 할 때? 진짜 너 안 챙겨드렸지? 난 챙겼는데 안 쓸 것 같긴 해. 근데 최근에 책을 몇 번 샀거든. 읽자마자 자. 너무 피곤해. 진짜 웃기지? 루틴을 만들어. 루틴이 어딨니? 애들이랑 상시 같이 있는데. 아니 딱 15분만 읽어. 그렇지 그렇지. 자기 전에 15분 읽으려고 하잖아. 자기 전 말고 아침에 읽어야 돼. 책은 아침에 읽어야 돼. 아침에 읽어야 되는데. 하루를 내가 원하고 싶지 않은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애기들한테 10분만 기다려. 이렇게. 일단 이브가 하루를 5시 반에 시작해. 그러면 한 6시에서 6시 반부터 하루가 낮에 시작돼.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겨우 정신이 난다 하면 애들 낮잠 잘 때인데. 애들 낮잠 잘 때 책을 읽을 시간이 있으면 참 좋지만. 난 그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는 그런 마음이지 아직. 근데 너 말이 맞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라클 모닝을 해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애기가 5시 반에 일어난 날이야. 아니야 4시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맛있다. 야 이거 맛있는데? 맛있지? 어. 우리 에트나랑 이브도 좋아하겠는데? 사자 줄까? 우리가 사야지. 얘가 사자 줄게. 딸기 만들어 있는 거야? 응. 오. 맛있는데? 음. 맛있다. 모르겠다. 내가 밑에다. 모이스 트레이트 해결하세요. 됐어. 네. 덕모드려. 저는 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오. 됐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공한 여자 같은데? 진짜? 무슨 성공한 여자야 성공한 여자의 하루 내 양말 다 들었어 자유부인 슈샤샤 이것 봐 재현아 여기 봐야 돼 너무 예쁘다 멋있지? 차 왜 이렇게 많아? 빡세다 빡세 우리나라 맞아? 너무 멋있다 너가 좋아하니까 좋은데? 응 약간 장난감 같지? 응 진짜 장난감자 혼자 너무 귀엽다 다음 일정은요 좀 이따가 저녁만찬이 대기되어 있어가지고 아이쿠 아이쿠 안 돼 우리 이렇게 같이 자는게 미국 여행 이후로 처음이네 응 진짜인가요? 응 2018년이 처음인가요? 응 좋아 굿 우리의 갑분사 자라 호피 아 호피 쇼빙 이게 얼마 만이야 나 자라 진짜 오랜만에 사네 어 자라 진짜 오랜만에 근데 아주 대대대만족 그리고 우리의 정말 말도 안했는데 맞춰진 선셋 포레스트 잠옷으로 티셔츠가 이걸로 사셨죠 그럼 봐봐 굿모닝 이거 뇌물인가? 어? 이거 뇌물인가? 몰라 날씨가 너무 좋지? 날씨 왜이래? 너무 심각하게 부었는데? 너무 부었어 이렇게 부은 것도 오랜만이나요 어제 이 차 났을 때 거의 자! 야 피곤해 보여? 사람들이 너희 지금 훈련이는데? 자! 자! 자는 것 같던데? 나? 이야! 너무 멋진 브런치 같은데? 혜연아? 얘 너무 힘겹게 벌려져있어 근데 커피하면 너무 좋다 좋지? 이게 맛있어 맛있어 이거 먹어야지 나공 써보니까 괜찮았어? 음 되게 촉촉하고 싶던데? 오 굿 어제 갑분싸 쇼핑을 했는데요 자라에서 정현이랑 똑같은 거 샀어요 위아래 근데 저는 이거 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걸 진짜 색깔별로 사야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제나 가격이나 이런 게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사이즈를 근데 라지로 샀어요 왜냐면 너무 크롭은 약간 진짜 배가 다 보이더라구요 완전 마네킹이 이고 있는 거 보고 오 저런 빈티지한 느낌 너무 예쁜데? 했는데 굿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야 우리 찐친 룩이야 진짜 이거는 출발 마사지 벗고 해요 얼굴이 웃기 빼야지 응 어제 많이 벌어서 오랜만에 다비가 아프더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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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부인은 끝! 아, cheers! 자유부인 끝! 끝! 다윗씨, 영양제 먹었어? 응! 먹었어, 오늘? 아, 지금. 알았어. 헬로우! 진짜, 하루가 드디어 끝이 나는 느낌입니다. 개운해요. 손톱이 다 헤졌네요. 그거 아세요? 이거 유리병인 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유리병에 담긴 스킨케어 제품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라곰 에센스도 유리병에 담긴 것 때문에 처음부터 되게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이 나네요. 드루드루드루, 참참참참. 저는 자기 전에는 이 에센스 한번 발라주고 땅땅! 요즘은 아직까지 좀 덥고 습하거든요. 그래서 땅땅! 이 크림을 소량만 얇게 펴발라주면 딱!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엔 뭔가 수분감이 없는데 코 이런 데는 기름지고 수부지에 좋은 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펴바르면 딱! 좋아요. 이게 또 미백 크림이래요. 딱이죠 뭐. 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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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 춥! 춥! 푱! 토로록! 토로록! 타라락! 이리리! Very good! 씻어도 돼? 머리 왜 끓겼어? 이마에? 아까 어디 박은 것 같은데? 어디에 박아? 락온? LCL-Aistry-Ratagos 암금 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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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이벤트를 주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